자 여러분들이 주식을 매수하고 나서 3일 연속으로 상한가 마감을 하게 된다면 과연 그 종목의 수익률은 얼마나 될까요? 자 안녕하십니까 대박주식 전문가 대식가 인사드립니다 지금 같은 경기 불황에서도 돈 벌기 위해서 많이들 투자하실 텐데 저 대식가는 2013년도에 단돈 400만원으로 시작해 2016년까지 오직 주식으로만 19억 2700만원 약 20억 가까이 만들어냈고 수익률 5만%라는 큰 성공을 이뤄냈습니다 저 대식가가 직접 올려드리는 영상에서 종종 나오는 거친 발언들은 너그럽게 양해 부탁드리고 또 바쁜 일상 속에서 제 영상을 봐주실 우리 시청자분들께 다른 주식 영상들처럼 질질 끄는 브리핑 없이 오늘 시장에서 크게 상승을 예상하는 종목들만 빠르게 브리핑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시청 전에 오른쪽 하단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영상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제 영상에서 제가 짚어드렸던 종목 다들 한 번씩 확인해 보셨나요? 전일 장중에서 10% 이상씩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현대로템 전일 4% 수익으로 장 마감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승과 눌림목을 꾸준하게 이어 나가면서 점진적으로 계단식 우상향 차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노르웨이 K2 전차 수출안에 대해서 발표난 것은 없는 상태인데 이번 달 내로 좋은 소식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의 남겨주신 분들 제가 전일 직접 타점 잡아드렸는데 전 영상을 보시고 넘어오신 분들 중에서 아직도 망설이는 분들이 계신다면 편하게 문의 남겨주시면 되고 오늘 수익 예상하는 대박 종목 말씀드리기 전에 전일 제가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장중 실시간 정보 소통방 100% 투명한 매매 내용 먼저 확인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익 종목 웰크론 안택 전일 장중에서 9시 9분에 신호 드렸습니다 현재 이 장중 실시간 정보방에서는 이렇게 장중에서만 신호를 드리고 있고 또 매수신호 따라오셨던 분들은 12, 13%에서 수익 정리까지 도와드렸던 종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일 시장에서 크게 상승한 종목이라는 게 눈에 잘 들어오시죠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제 말만 듣고 따라오시면 못해도 수익입니다 자 그 다음 종목으로는 새하 재강지주 가격이 좀 센 종목이라서 크게 상승 못할 거라 하셨던 분들 계셨는데 일단 결과적으로 10% 가까이 수익 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관리 도와드리고 있는 분들한테는 정확하게 16만원 평단에서 진입 도와드렸고 아무리 못해도 한 주당 2만원씩 수익 내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료로 일괄 관리 해드리는 분들도 22일 화요일날 장마감 전에 신호를 드렸고 1거래일 만에 10% 가까운 수익 안겨드렸던 종목입니다 한번 쭉 확인해보시고 자 그 다음 수익은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심엔터테인먼트죠 지금은 상호명이 바뀌어서 산타클로스가 됐는데 연예 매니지먼트 사업을 중점으로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전일날 OTT 테마들이 급상승을 보여줬을 때 제가 빠른 스켈핑으로 들어갔던 종목입니다 이렇게 10% 이상 수익 다 챙겨드렸고 여기까지 웰크로난택 그리고 새하재강지주 그리고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전일 정리했던 세 종목 실시간으로 수익 가져가신 분들 축하드리고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은 수익난 종목들은 다 필요 없고 오늘 어떤 종목들이 상승할지 제일 궁금하실텐데 오늘의 대박 주식 저 대시가가 빠르게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대박 종목 DNC 미디어 이번 OTT 관련해서 가장 주도적인 종목들 중 하나고 다들 넷플릭스나 유튜브 보고 계실텐데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분들한테 없어서는 안 될 핸드폰 즉 모바일 컨텐츠들을 주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지금 월드컵이 시작된 지 4일차인데 불과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월드컵이나 올림픽 개최가 되면 기간 동안 집 밖으로 안 나오고 집에서 TV로만 시청했던 거 기억나시죠? 아직도 TV로 옹기종기 모여서 시청하는 분들은 제가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번 카타르 월드컵처럼 개최지에 따라서 시차가 적용되기 때문에 실시간 생방송을 편하게 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이 되겠죠 이런 상황에서 소비자들에게 보고 싶은 미디어 컨텐츠를 손쉽게 제공해드리는 것이 바로 OTT입니다 월드컵이나 올림픽 뿐만이 아니고 영화나 드라마 등등 여러가지 미디어 컨텐츠가 전부 포함되어 있는 사업체고 이 OTT 사업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회사들 중 하나가 바로 DNC 미디어입니다 앞으로 한 달간은 월드컵 일정이 남아있고 또 이에 따라서 폭등하는 모습은 보여주지 못하더라도 안정적으로 꾸준한 상승을 보여줄 종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짚어드렸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대박 종목은 S-Traffic 지하철이나 버스같이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시청자분들은 전보다 훨씬 편리한 시스템이 계속해서 구축이 되어간다는 걸 은연중에 보게 되실 겁니다 이와 같이 하이패스 같은 스마트한 교통 환경을 위해 시스템들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지금 가장 확실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자동차 부품 테마주들이 있지만 이 테마 종목들을 어깨에서 사려는 것보다 전기자동차 개발 관련해서 조금 더 간접적으로 접근을 해본 겁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환경 문제 때문에 계속 전기자동차 개발에 몰두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에 맞게 현재 교통 솔루션을 전적으로 운영하는 S-Traffic의 최신 기술이 주목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테슬라 최고 CEO 일론 머스크와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화상 면담으로 진행했던 전기차 생산에 대한 방안 회의에서 일론 머스크는 이번에 아시아 후보 국가들의 입력 그리고 또 기술 수준 또 생산 환경 등등 여러가지 투자 여건을 고려해봤을 때 대한민국을 투자 후보지 중 하나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전기차 개발에 있어서 테슬라의 전격 지원까지 받게 될 경우 당연히 같이 언급되었던 S-Traffic 종목도 큰 상승을 보여줄 것으로 결정지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OTT 테마의 DNC 미디어 그리고 이번에 확실하게 언급이 되었던 S-Traffic 종목까지 추 시장에서 얼마나 상승을 하는지 오늘 장 시작하면 관심있게 잘 봐주시고 위에 두 종목 진입하실 분들 영상 하단의 링크나 댓글에 문의 남겨주시면 좀 더 안전한 타점으로 진입하게끔 저 대시가가 안내 도와드릴 겁니다 편하게 문의 남겨주시고 가장 간단한 주식 수익 시스템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한가지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주식을 매수하고 나서 3일 연속으로 상한가 마감을 하게 된다면 과연 그 종목의 수익률은 얼마나 될까요? 문제 듣고 나서 바로 생각하시는 정답들 댓글에다가 적어주시면 제가 한번 쭉 확인해보고 다음 영상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답을 맞추시는 분이 계시면 선착순 한 분께만 작은 선물도 드리려 하니까 영상 보시는 분들은 댓글 잘 남겨주시고 지금 같은 불황에서 힘들게 투자하고 계실 모든 개인 투자자 분들께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고 또 유튜브 영상 종목들 말고 장중에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매매를 눈으로 한번 지켜봐 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남겨주세요 요즘 개인 투자자들이 살아남기에는 많이 힘들었던 시장이었는데 이미 만신창이 돼버린 사람들한테 제가 뭐 정확한 타점 받으려면 돈가 좋으라고 말할 만큼 무책임하고 매정한 사람 아닙니다 먼저 수익까지 도와드릴 거고 안정적인 투자 기법들 제가 손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의 대박 종목 브리핑 마치도록 하고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 안 누리신 분들은 한 번씩만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저 대식가는 다음 영상에서 더 큰 수익률과 더 좋은 종목들 바리바리 싸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